코로나19로 온라인 화상 강의가 이어지고 있죠. 장점도 많지만 비대면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도 일어나는데 오늘 한 대학의 온라인 수업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박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한 전공 수업. A 교수가 9주차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온라인 강의였지만 음성으로만 진행됐습니다. 그런데 수업 도중 갑자기 웹카메라가 켜졌고 교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학생들이 목격한 화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. 교수가 욕조에서 온몸을 물에 담근 채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사실을 알아챈 교수는 곧 카메라를 껐지만 수업은 계속 진행했다고 합니다. 목격한 장면도 충격적이었지만 학생들은 입원이 처음이 아닐 거라고 의심합니다. 예전부터 수업 중 들리는 울리는 소리와 물소리 때문에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입니다. 2주 전쯤에 같이 듣는 동기한테서 물소리가 난다는 연락이 왔는데 족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. 문제가 불거지자 A 교수는 수강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 코로나 백신을 맞고 고열이 났고 휴강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수업을 진행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. 학교 측은 내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A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A 교수는 학교 측에 이전에는 욕실에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SBS 박재현입니다. SBS 박재현입니다.